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심풍제약 어쨌든 우리 심풍제약도 제약 테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코로나 치료제로 엮였던 어쨌든 뭐 이런걸 다 떠나서 일단은 지금 최근에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제약주들은 꾸준하게 수납매가 돌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테마가 먹거리가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몰리는 게 제약 테마거든요 그래서 제약 테마 쪽으로 우선적으로 수급이 몰리는 현상들이 꾸준하게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 자 일단은 어쨌든 오의선 위로 올라와주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우리 심풍제약 하지만 제가 이전에 그 토론방도 좀 살펴보고 하니까 이미 20만원이나 18, 19만원대부터 여러분들이 욕심을 좀 더 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자사조 매각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이슈가 나왔을 때부터 어느 정도 차익실현이 나오면서 조금 주가가 많이 밀리긴 했는데 그런 타이밍에 아니야 이건 적감에서 찬스야 라고 하는 토론방에서 충격적인 제가 댓글을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건 뭔가 진짜 분명히 잘못됐구나 싶어가지고 영상을 몇 번씩 녹화를 해드렸는데 자 어쨌든 차트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심풍제약 뭐 더 설명을 드릴 게 사실 있을까요? 뭐 어쨌든 피라맥스에 대한 기대감이 큰 부분은 당연한 거고 최근에 지수가 급락을 보였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도 같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단순하게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엮여가지고 1차적인 급등을 좀 보여줬었죠 바닥으로 대비해서도 바닥 대비해서도 굉장히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고점이 끝인 줄만 알았는데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면서 이 고점을 다 갈아치워버리고 새로운 고점을 또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추세를 돌리니까 야 이거는 계속해서 파도 타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패턴이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부터 한번 더 그런 파동이 나온다고 하면 물론 뭐 다행인 거예요 주가가 오르는 거에서 뭐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매도 세력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뭐 당연히 좋은 이슈이긴 한데 지금 어쨌든 뭐 MSCI라든지 FTSE 편입이 되면서부터 이제 많은 수급이 유입이 되긴 했습니다 자사주 매각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2150억 원 정도 됐었죠 홍콩계 해지펀드 세간티 캐피털이 처분 대상 자사주의 절반을 매입을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뭐 생산 설비 개선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를 위한 투자자금 확보가 목적이다라고 공신했었는데 음 뭐 그래요 참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행 가서 대출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물론 유형은 다르죠 대출인 거랑 자사주 매각인 거랑 유형은 다른 건데 예를 들자면 은행 가가지고 예를 들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내가 예를 들어 뭐 이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거다 혹은 내가 진짜 도박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도박하는 사람도 은행 가가지고 돈 주세요 해가지고 신용 조건 되고 대출 한동안 남아있으면 그쵸? 신용 되고 하면은 소득도 있고 대출 내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은행 가서 뭐라고 해요? 저 도박할 건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혹시나 뭐 중개인 껴서 대출을 받거나 하게 되면 저축은행권이나 캐피탈 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활자금이라고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도 아 생활자금입니다 혹은 뭐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 뭐 자동차 매입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용도를 이야기하는데 뭐 진짜 뭐 심풍제약이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겠지만 나쁜 쪽으로 사용한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저런 거에 의미부를 별로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사주 매각이나 전환사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그 항목에 일부 몇 개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그냥 이유로 꼽아서 내비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기준에서 특별한 호재다 라고 놓고 보기보다도요 지금 제약주들이 전반적으로 수납매가 돌고 있는 부분에서 시장도 좀 받쳐줬고 시장이 다시 한번 지수가 밀린 거에 대비해서 반등폭은 아직 뭐 다 회복은 하진 못했지만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최근에 양봉 3개를 띄워주면서 다시 한번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만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어디까지 가겠다라는 건 사실 누구도 예측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자 제가 10월 6일날 10월 6일날 영상 시젠 영상에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제약주들 꾸준하게 테마가 순환이 되는 게 바로 제약주는 절대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약주는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제약주들도 어느 정도 거래가 터졌다가 바닥을 찍고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 추세 매매가 적용이 될 수 있는 오일선 황금매매가 적용이 될 수 있는 우리 부야팬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오일선 황금매매 적용 기법이 바로 먹힐 수 있는 게 영진약품, 진양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이렇게 세 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셋 중에 여러분들이 제약주 하나 편입을 좀 해보고 싶다 스윙패턴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끔 세 종목 중에 한 종목 골라서 편입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브리핑을 실제로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그런 비슷한 패턴으로 보시면 지금 심풍제약도 다시 한번 약간의 파동을 좀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라는 거는요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관성의 법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다시 한번 방향을 돌려준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다시 한번 오일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마지막 한 번 정도의 파동을 좀 노려볼 수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잠시 화면 죄송하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서 영진약품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10월 6일날 브리핑 드렸죠 10월 6일날 브리핑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고점까지 한 6,7% 정도 때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한국유니온제약이나 진양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진양제약 진양제약도 보시면 6일날 브리핑 드리고 나서 7일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뭐 10% 가까이 또 반등을 보여줬죠 한국유니온제약 상한가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눌렸다가 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 약간 신풍제약의 파이프라인이나 기본적 분석을 해드릴 필요는 지금 당장은 없다라고 봅니다 왜?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가가 21만원대나 14만원일 때나 얘는 변한 게 없어요 기업은 변한 게 없습니다 물론 자사조 매각 이슈로 인해서 주가는 눌러 앉아줬지만 이게 당장의 사업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킨 내용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금은 기본적 분석이 아니라 기술 분석으로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이슈가 어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던 신풍제약의 사업의 틀 속에서 주가가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기술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언급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21선 정도 한 15에서 16만원 사이가 매물대도 좀 어느 정도 있어요 15에서 16만원대가 매물대도 어느 정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영역을 어떻게 돌파를 해주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지 15에서 16만원에서 저항받고 5일선을 이탈해버린다라고 하면 거기까지가 이제 얘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근데 이 라인을 머뭇거리다가 돌파를 한 번 더 해줬다라고 하면 20만원까지도 진짜 시장이 좋으면 정말 시장이 좋으면 20만원까지도 한 번은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기사가 뜨거나 이런 거 아닌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또 혹시나 피라메스가 무조건 좋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이슈가 뜰 수도 있어요 물론 회사도 그걸 목표로 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언제든지 또 반응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나중에 추후에는 또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으로부터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이유이긴 한데 이게 지금 진짜 모멘텀과 기대감 플러스 수급으로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알맹이는 아직 단단하게 갖춰지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조심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제가 앞전에 심풍제약 영상 최근 두 편에서 각자 좀 좋은 종목들을 소개는 해드렸는데 이 종목들만 상대적으로 아직 못 갔어요 빠지진 않았는데 첫 번째 한솔케미칼 한솔케미칼을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아직 많이 못 갔어요 다른 종목도 많이 갔는데 한솔 많이 못 갔고 그 다음에 JNTC라는 종목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냥 메스카 부근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이 두 종목 아직도 여러분들 편입하려면 해보셔도 될 만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번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추천주를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하면요 저는 대주전자 재료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망치형 캔들 만들면서 연속 6개의 양봉과 동시에 추세도 바꿔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평선이 수렴을 해주고 있고요 수렴과 확장에 대한 원리를 이용하시면요 지금 최근에 이 흐름은 너무 좋은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도 여러분들 한 번 수행해서 중기 관점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5만원 부분까지만 노려보면 되겠지만 여러분들 시가 밑으로 해서 4만6천원 이하에서는 좀 작겠다라는 생각하시면서 혹은 필요하면 4만원에서 4만2,3천원대에 한 번 더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정도 나눠서 매수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해가지고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밖에 지금 우리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종목 몇 개는 빼고는 다 갖고 있어요 대부분 다 보유를 하고 있고 SDN 같은 경우에도 오늘 22% 막판에 확 치고 올렸죠 우리는 29일 9월 28, 29부터 똑같아요 신풍제약이 지금 이런 상황일 때처럼 똑같이 우리도 여기 적용한 겁니다 오이선 황금매매기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매매기법 자체를 이해하시면 이런 하락장이 어디까지 빠질까를 기다릴 수 있게 되고 어디까지 빠지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이런 날 있죠 거래가 살짝 터지면서 이런 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냥 산다? 뭐 사면 살 수는 있죠 그냥 살라면 사도 돼요 어차피 가는 놈이었다면 근데 이것도 되도록이면 효율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삼각갭 매매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각갭 매매기법이라든지 혹은 대형주들은 스토케스틱을 활용해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이선 황금매매기법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요 대형주, 중형주, 중소형주까지 전부 다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기법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어떤 기업이 있더라도 요것만 알고 있으면 진짜 효율적으로 매매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왜? 이거는 뭐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진짜 좋은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가장 많이 보여지는 그런 주가 움직임에 대한 패턴을 최적화시켜 놓은 기법이에요 이거를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유료 강의를 따로 합니까? 오프라인 강의를 하긴 합니까? 뭘 합니까? 뭐 돈 주고 따로 판다고 합니까? 그냥 VIP방에 오신 분들은 다 이거를 받아가시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무료방에서 무료로 그러니까 물론 그쵸 금액적인 부분이 붙기는 붙겠지만 사실 근데 어쨌든 이제 리딩을 받겠다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요런 걸 같이 제가 제공을 해드린다라는 거죠 이런 기법 강의에 대해서도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시면 여러분들 정말 어려움 없이 스스로 매매하는 것 또한 너무 수월하실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우리 ISC도 오늘 조금 매도를 좀 했었고요 이 종목은 유튜브에서 한 번밖에 언급을 드리진 않았는데 오늘 10%대 요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챙겨왔고 현대에너지솔루션, SDN 요런 종목들도 우리도 보유를 하면서 또 크게 수익을 챙겼죠 그쵸 현대에너지솔루션도 가져오고 있고 삼성전자 낙수효과를 볼 수 있는 모바일 사업부가 지금 굉장히 히트를 쳤죠 사업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더 파이가 커졌습니다 거기에 뒤따라올 수 있는 종목들 파트론 MCNX도 골라서 좀 담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화학업종들 유가가 저렴해지면서 혹은 PE나 PP 쪽으로 매출이 급증할 수 있는 그쵸? 그런 부분들 2분기에 1, 2분기에 적자를 봤던 기업들도 3, 4분기에는 급격하게 다시 반전을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들 화학업종 반드시 편입하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롯데케미칼 편입했다가 또 우리가 수익 챙기고 나왔고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 우리도 지금 계속 담아오고 매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쵸? 요렇게 시젠도 11% 삼성전자 8% 요런 식으로 솔브레인, 셀리드, SDN 다 가져오고 있죠 SDN도 오늘 아침 기준으로 10%였지 뭐 오후 기준으로 했을 때 30%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진짜 시장에서 지금 반드시 가져가야 될 만한 종목들 위주로 편입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풍제약이 무조건 나쁘다 라고는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고민이 되고 진짜 마음 아파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런 종목들은 결국에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그리고 수익을 좀 더 안전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편입을 좀 하셔가지고 재테크를 마음 편하게 해야죠 여유를 가지고 그렇죠? 그런 매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VIP병이 오시면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종목들 골라 담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제가 또 준비해서 VIP 회원들께 또 좋은 정보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심풍제약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면서 소량으로만 정말 다음 기사가 어떻게 뜰지 그거에 대해서 혹은 피라믹스 임상 관련해서 또 어떤 데이터가 나올지 기대하고 해보시는 것도 맞지만 무조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말 공격적인 투자다 라는 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최근에 단타로 접근을 하겠다고 해도 심풍제약은 추세를 지금 돌렸기 때문에 단타로도 나쁘진 않은 자리지만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는 변수가 생길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VIP 회원님들에게 심풍제약 같은 종목을 한 번도 추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먹을 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하게 매매하는 법을 또 오셔서 함께 습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에 또 우리 시장에 대한 방향성 한번 같이 또 토론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거기에 맞게 주가가 여기서부터 상방을 가냐 하방을 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다 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시면 이런 진짜 초부 입문자분들부터 심화 단계 기법까지 전부 다 제 목소리로 직접 제가 PPT 만들어서 이제 교육 자료를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시면 그냥 뭐 별도의 다른 조건 없이 그냥 받아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입 비용만 좀 알아보고 싶은데 연락하기엔 조금 꺼림직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금액은 그대로 오픈을 해드립니다 이 금액 변함 된 적 변동된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 우리 또 한번 새로운 어떤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을 만한 시장의 포지션인데 지금부터 준비를 또다시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입해서 오시면 저랑 또 그렇게 발맞춰서 좋은 성과 있으실 겁니다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그 밖에 유튜브가 좀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한 번은 그래도 다시 한 번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면서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